오늘은 씁쓸한 대한민국 현실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제가 중번방 사건 공유한 거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성인권운동하는 인간들이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 사진과 신상정보 회사 실명 등을 공유하고 있었고 남성의 얼굴을 그대로 올려놓고 존나게 못생겼다. 시발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살자 해라 라는 악플을 일반인에게 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 퍼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의 부탁을 받은 몇몇 분께서는 kbs mbc sbs 등등 각종 방송국과 신문사에게 제보를 했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공유해드리도록 하죠. 여시들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성시대 중번방 이슈가 있었어?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봐봅시다. 이 여성은 인스타에서 한정상인의 여성시대 중번방 악질적인 이슈가 터졌으니 민원 부탁한다. 라는 댓글을 보고 진짜 여성시대에 저런 일이 터졌는지 궁금해하고 있죠. 댓글 반응을 볼까요? 제발 민원도 넣고 신문고도 넣고 국민청원도 해줘 제발. 백날 민원 넣어봐라 즉희들 손만 아프지 누가 느그들 몸보려고 하겠냐고. 응 그런 사실 없었어. 조주빈보다 더 악질인 사건이면 온 나라가 나서서 난리났겠지 조용하겠냐고 민원 백날 넣어봐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정병 취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글도 볼 수 있는데요. 나 기자인데 여성시대 제보받았음. 여성시대가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유포한다는데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지 근데 나도 여시하는 년인데 가해자가 공론화해도 되나 히히. 제보자 이름 보니 남자네 크크. 라는 놀라운 글이 보이시나요. 이 글에 수많은 여자들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정상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댓글도 빠지지 않고 범죄 행위에 대해 피드백하고 자정작용 보여주는 것 없이 자신들의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는 듯 행동 중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론화가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자 여시 혹시 있어? 내일 출근이라 메일 안 미리 보고 자료 정리 중인데 뭔 꼴 같지도 않은 여시 중번방 기사 만들어 달라고 요청 두 개나 왔어. 나도 그 달글 알고 나도 그 달글에서 한국 남자 신상 검색하거든 웃겨 정말 크크. 이거 나만 받은 메일 아닐 것 같은데 신기해서 기자 여시 있으면 말 좀 해주라. 한국 남자들 피해망상 장난 없다니까 틴더 달글 들어가서 뭔지 봐봤는데 그냥 틴더하는 남자 얼굴이랑 이름 공유 말고 별거 없던데? 와 이렇게 재밌고 도파민 뿜뿜 나오는 달글이 있어 링크 공유해주라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그 어떤 기사도 한 줄 나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작가들은 90%가 한국 여자들이고 그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시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 기자들 역시 여성시대를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성시대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죠. 한심한 대한민국의 근황이 보이시나요? 한국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라는 직업윤리는 개밥 말아 처먹은 우리 한국 여자들. 여성시대가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유포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아가리 여물고 가해자들을 감싸는 기자들. 본인부터 앞장서서 남자 신상 검색해본다고 기사 안쓰겠다는 한여기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리 노력해도 공론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더욱 거대한 내용으로 다시 공론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공론화에 실패하여 죄송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도 가해자 여성시대 회원인데 가해자가 공론화해도 되나 히히. 공론화에 실패하여 죄송합니다.